안녕하세요. 플레인 스콘과 달고나 스콘을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 3컵, 베이킹 파우더 4티스푼, 설탕 2테이블스푼, 소금 1티스푼 베이킹에서 양을 잴 때는 컵과 스푼의 윗면을 깎아서 사용하여 주세요. 가루를 섞어 줍니다. 차가운 버터 100g을 잘게 썰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버터를 미리 실온에 꺼내 놓지 마세요. 가루에 버터를 넣고 손가락으로 버터를 비벼가며 밀가루와 섞어 줍니다. 이때 버터 덩어리가 남지 않게 비벼주세요. 이때 버터 덩어리가 남지 않게 비벼주세요. 베이킹 소다 1티스푼을 섞어서 넣어 줍니다. 버터 밀크를 구하기 힘드시면 우유 1컵에 식초 1테이블스푼을 넣어서 5분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대충 섞어 주세요. 너무 많이 치대면 딱딱해지니 살짝만 반죽해 주세요. 반죽에 반을 나누어 반절은 플레인 스콘을 반절은 달고나 스콘을 만들 거예요. 2등분한 반죽은 스크래퍼로 6등분해서 동그랗게 만듭니다. 이때 동그란 모양도 대충 모양만 잡는다 생각하고 살살 모양을 잡아주세요. 달고나 스콘 모양을 만들기 위해 긴 직사각형으로 모양을 잡고 삼각형 모양이 되게 스크래퍼로 잘라줍니다. 달걀물을 발라줘야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달걀물을 발라줘야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라 주문하며 발라줍니다. 예열된 오븐 205도에서 18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예열된 오븐 205도에서 18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달고나를 다시 식히는 사이 달고나를 만들어 보아요. 달고나를 실패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 달고나, 달고나 밀크티, 달고나 라떼에서 자세히 설명해 올려놨으니 꼭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세요. 달고나가 잘 만들어졌어요. 달고나를 만든 후 바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스콘 위에 올립니다. 이 때 달고나가 굳어지기 전에 재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전 촬영을 하느라 카메라를 옮기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모양은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았지만 달고나가 잘 되어서 맛은 너무 좋네요. 달고나 스콘 자르면서도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맛있네요. 커피랑 먹으니 최고! 요즘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플레인 스콘은 딸기잼을 발라 먹어요. 제가 스콘을 정말 좋아해서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스콘을 구웠는데 요즘은 뜸했어요. 다음엔 다양한 스콘도 올려 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